이 작품을 성전 조각 기동에 늘 조각으로 했긴 했지만 이 기동에는 두 인물이 있어요. 하나는 여성적인 샤프한 인물이 있고 둘 다 예수님이라고 표현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인물상에 대해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어요. 이건 약간 남성적인 예수 그리고 눈을 감고 세상을 보지 않고 내면으로 내면으로 충실한 그 세상에 희번덕이는 그런 눈이 아니고 내면으로 깊이 사유하는 그런 눈과 꼭 담은 입술과 또 구조물 속에 갇힌 얼굴은 이렇게 굉장히 광골이 서로 좁고 코는 높으면서 입은 다물었죠. 그래서 이 조용성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기동을 깊숙이 사이에다가 이 얼굴 마스크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펌펀한 얼굴이 아닌 입체적인 그런 조용적인 그런 마스크를 만들어냈습니다. 모서리진 속에 또 현대적인 그런 많이 퍼져서 질펀한 대부분 얼굴이 빚어서 예쁜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이에요. 되게 색깔로 그냥 펌펀한 얼굴은 빚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죠. 이렇게 입체적인 얼굴이 네모 상자 안에 들어갔을 때 더욱 조용성을 발휘하게 되고 음각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죠. 그리고 터먼지 흠은